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집에 보통 인터넷을 사용하실 텐데요. 저도 SKB 브로드밴드에 2.5Gbps 회선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나 CCTV 뭐 이런거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유선속도보다 무선속도가 빨라져서 언젠가는 유선으로 연결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터넷 연결하는게 좀 더 쉬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사용할 때 보통 집에서 올라오는 회선을 연결시켜서 유무석 공유기 이용해서 확장하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입니다. SKT의 5GX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금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 보시면은 지금 무제한으로 지금 되어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데이터를 뭐 가져갈 때도 선물하고 하는데요. 5GX 프라임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의 빠른 속도로 사용하면서도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인터넷을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ASUS 유무석 공유기 뒤쪽에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USB 테더링을 켰어요. 그리고 이게 칩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라인인데요. 원래 여기 WAN 포트에다가 지금 연결을 해야 되지만은 제가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칩의 인터넷 라인이 지금 여기로 들어오지 않지만은 스마트폰의 USB 테더링을 이용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용하면은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칩의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무석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인데요. 보면 기본 WAN에 지금 연결이 안되어 있다고 나오죠. 근데 보조 WAN에 USB 테더링을 이용해서 제가 스마트폰을 연결시켰습니다. 실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태블릿 이용해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하나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재생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와서 영상을 재생해 보는데 영상도 잘 재생됩니다. 다른 선택했을 때도 이렇게 잘 재생되고요. 웹서핑도 해보면은 잘 돼요. 근데 이게 장점이라 하면은 연결시키면은 칩에 들어오는 인터넷 테더링을 이용해서 특정 장치만 이렇게 또 스마트폰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유무석 공유기를 이용해서 무선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칩에 원래 사용하고 있던 장치들의 연결 방식을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다 한 번에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칩에 들어오는 인터넷 라인이 다 없어지고 5G의 빠른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장점이라면은 우리 집은 회선이 연결 안 돼서 빠른 인터넷 못 쓴다던데 실제 연결이 좀 어려워서 기사 방문 좀 어렵다던데 이런 지역이나 이런 곳도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넷기어에서도 보니까 LTE 데이터나 아니면은 앞으로 5G도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서 유무석 공유기를 확장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유선을 다시 무선으로 확장하면서 사용하는 형태이지만은 나중에는 무선을 그냥 무선으로 확장하면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본 거지만은 5G가 확실히 빠르긴 빨라요. 해보면은 딜레이도 별로 없고 게임하거나 그럴 때도 크게 문제 없어서 사용하는데 편리했습니다. 저는 5GX의 프라임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이 요금제를 사용하면 좀 편리한 거라면은 저는 과거의 3G를 사용할 때도 데이터 무제한을 좀 보통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 이거는 로딩이 조금 느리네요. 대부분 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어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항상 신경 쓰면서 얼만큼 썼는지 신경 쓰면서 사용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고 오히려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약간 이런데 좀 집중을 해서 너무 데이터를 악게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금제가 조금 비싼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정도는 투자하면서 더 빠르게 여러 가지 영상도 찾아보고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를 많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 요금제가 편리한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요금제 쓰시는지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댓글을 잘 남겨주신 분 한 분에게는 제가 특별히 CD맥 선물 상자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고 뭐 이렇게 사용했더니 뭐 괜찮았다 뭐 이런 후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